아까는 왜냐면 테스트를 할 때 테스트를 할 때 조금 그 버튼을 눌렀던 그 공간이 좀 빈 부분이 있어가지고 혹시나 참석을 못하신 분이 있나 아니면 그게 오류가 있나 뭐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서울시 대표 비보이단의 그 대표들이 뽑히게 됩니다 첫 번째 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팀은요 2002년에 창단을 했구요 팀의 명칭인 갬블러라는 명칭은 춤에 인생을 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2013년에서 15년과 17년에서 19년 그리고 2022년 서울시 대표 비보이단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는 팀입니다 굉장히 저력이 느껴지는 그런 크루즈요 여러분 소개하겠습니다 갬블러 크루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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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o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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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